저는 머슴 입니다. 하면서 달리고 있네요. 알았어. 아 그렇지? 오케이. 오케이. 말해. 오케이. 말해. 누나. 아 그렇지? 아 그렇지? 어? 어떻게 알았어? 어? 아니야. 어떻게 알았어? 아. 그래? 장도영은 그냥 안 사? 그러니까. 맨날 밥 사요. 어떻게 된 게. 가지도 않는데. 1년 동안 한 번, 두 번 가는데 연회비를 왜 내는 거요? 그냥 한 달 치만. 나는 누나를 알지. 누나를 안 받으면 누나가 전. 아 그래도 누나가 그런 거를 잘 아이고 참 고맙네. 나는 그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. 그 뒤에 어떻게 막 그러니까 막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